히히 카아드 깨지 투사보다 강하다 히히 카아드 불쾌 개좋다 불쾌 사기 게임이지 깍까한테 저렇게 맞고 나면은 기분이 안좋아 단투 단투 최고 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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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를 잘 못 잡았네. 그래밍. 대빵 나왔다. 죽는다. 붕. 아니 왜 두 번 연속 붕대야. 근데 뒤질 것 같아. 아예 돈 줄 테니까 그냥 가. 주세요. 아이야. 이걸 안 도망가네. 죽어. 단투. 뼈 질러 보시네. 튕겨내기. 독바르기. 내장 해체. 단검투척. 아이 끄지 않네. 카드 이따으로 줄래? 괜찮아. 어차피. 붕대 먹었으면 됐지. 불쾌해진 락아블링. 좌우. 잠시만. 춥고. 기다려주세요. 요거는 자는게 맞겠다. 자자 자자 잡았네 이거는 이걸 어케 못잡아 핸드가 안만 보여도 이건 잡겠다. 이제 플랩을 세워서 못잡아 어 치 만날 수 없는 싸움이었고 이 장상 어딜 버..머..어딜..머...머..머..머..머..보..머..머..머..머..머..머..머..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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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소주 이거 소주각인데 강화 좀 합시다 강화할 거 많나 근데 예비밖에 없잖아 엘리트 잡으러 갈까 엔트로피의 그루네 쓰고 먹어야 했네 사소 할까 사소 해 사소 할까 아닐까 뚜껑을 열어보기 어디서 내는 맹독 아잇, 또야. 이번엔, 다른, 을까? 또붕또채화. 아앜. 빙신겜. 너무하네 진짜. 게임 개 커지야네 진짜. 이걸 맞는, 잔상 저 밑에 깔려 있는거 꼴받네. 아잇, 뭐쩌 이거. 개도답겜. 음. 와. 심지책. 오우, 얜. 네. 이제 그냥 책으로 바뀐. 근데 그냥 책도 개쓴. 아잇. 늙숙한 찌르기. 7포스트. 전혀 늙숙하지 않은데. 찼어. 개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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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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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겁나 부소리하는 게임. 쓰레기. 쓰레기. 아니, 안 불러서. 나가. 내 첨탑에서 나가. 신경도그. 신경도그. 단타 때 좀 위험했는데, 그래도. 별일 없었다. 안 불러서. 안 불러서. 안 불러서. 제사. 신경도그. 아하C 아니 소주만 먹으면은 왜케 포션이 잘나와 아니 어떻게 이박에서 포션이 어떻게 안되지? 당연히 말이 되죠 이거 투사 잡기 힘들 것 같은데 아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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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맹동 나온거라도 차근차근 모아놨어야겠나 싶은데 아하C 여기까지다 안녕 아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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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C 아닌가 이제하나 아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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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기네 망했다 저열? 트롤라베? 저열? 24억배 안터졌네 판도라는 좀 라베 아니면 저열 팔도란의 상자 팔도라의 상자 대단원 왜 나오는데 원하는 게 뭐야 괜.. 괜져주냐? 앞길이 막막합니다 서네골 스네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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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 스네골 왜 이렇게 뭘 해도 망한 것 같지? 흠 망해서 스네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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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스 삼변 도박 또옥중 이고개 일게도 반사신경 음 반사신경 나오면 그래도 어떻게 좀 키워볼 수 있을까 하루사리사인트 투사도 잡았는데 아귀를 못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 아귀를 저금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시체폭발 대단원 있는데 시체폭발 쓰긴 좀 그렇고 답이 없네 답이 전문용어로 노답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심각하네 전문용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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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맥불 이거라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가진게 없잖아 으이? 히히 유물 근데 뭐 좋은 거 주려고 기대, 설렘 대단원색 도움 안 되는구나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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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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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우리가 숨을 안 쉬어 죽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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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흐리탄 죽어줌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똥중해, 아이스크림해. 불쾌해. 괸전. 괸전 넣을까 악도 넣을까? 고민되고 배아프다. 악. 악. 요즘 하루... 하도 안 먹어서 속이 망한 것 같아. 괸전이랑 악도랑... 괸전이 더 낫겠지. 괸전에 대한... 그나큰 신뢰가 있지. 괸전이 더 낫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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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저는 제일 먼저 알고 있음. 한창 안 나요. 부터 차지로 아이는... 그냥 iddуш handedome 아 꼴받네 소훈 내가 소훈해놓고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음 에 불 괜히 나와주세요 몹시 기분이 나빠진 카카 카카 근데 너무 많이 맞았는데 진짜 너무 많이 맞았네 이거는 코스트 좀 챙겨봅시다 소매를 카카 들어야 되나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까마비는 뺀점도 있겠다 잡은 건 알겠는데 다음 보스가 하나 남았다는게 그 다음 보수에 뺀다 달팽이가 나와도 도누레카가 나와도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나마 달팽이는 불쾌 발이라도 세워보긴 할텐데 뭐 불쾌 있어도 근데 쉬운 일은 아닐거고 아이스크림 불쾌해요 지금 첫 턴 나쁘지 않사 총매를 아껴야 되나 총매 아끼 아끼는게 맞나 안아끼는게 맞나 안아끼 안아끼 사일런트 안아끼는게 맞나 안아끼는게 맞나 진짜 이거네 솔직히 달팽이가 게임 잘해서 게임 잘해서 줬다 달팽이 패턴중에 디버프 단타가 제일 빡세한데 그거를 두번 연속으로 뽑는 열두시만 게임 총매바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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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매떨어진것도 많이 아깝다 불쾌 아껴야 될거 같거든요 ischer брат 총매바이브 coordination significance Kawasaki 총매바이브 神 안전이라 단투에서 되겠다 으아아아 골 좋다 달팽이 나는 달팽이의 감정을 조종할 수 있다 나는 이번엔 달팽이를 불쾌하게 할 수 있다 에잉 아니 이럴수가 설마 와 이거 3개를 한 번에 잡네 개미쳤네 아 아니구나 스택 하나 잡고 갔네 내가 이겼다 달빙이 어서 펴 심장은 힘들겠지 아마 자 이걸로 심장 오케이 잡음 심지어 소주도 있네 스페터를 스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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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척이 없어서 크리트함이 아마 일 못할거에요 리얼 버퍼가 2개미나 나왔네 장하다 버퍼 장하다 버퍼 방패 불쾌보는거 좀 근데 어쩔수 없잖아 창이 불쾌하네 창이 불쾌하네 창이 불쾌하네 창이 불쾌하네 창이 불쾌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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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은 심장만 잘 잡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